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보름 국회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홍민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처럼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앞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월에 퇴진한다. 추석 이후에 10월에 퇴진할 거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부진이 형 다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K의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자 이 포스트 이재명으로 거론된 K의원. 누굴까요? K의원으로는 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은 근거 없는 소설이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장 모 소장님이 그 얘기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방울 다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건 물론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는 데다 혁신위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도 거론되는 만큼 이 대표 거출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